안녕하세요. 오늘은 DB 관련 직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직종에 대한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DB 관련 직종을 약간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DB 엔지니어가 있죠. 엔지니어는 솔직히 SQL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DB 시스템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DB 서버 설치, 백업, 복구, 이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서버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DB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B 엔지니어는 대개 대기업의 IDC 센터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DB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객사에 파견 업무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DBA. DBA는 말 그대로 관리자죠. DB 관리자. 가장 많이 하는 게 DB 서버 모니터링. 그리고 담당하는 시스템에 맞게 DB 파라미터 같은 걸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다가 DB가 락에 걸렸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고 탑커리가 있어서 이게 서버를 막 부화시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집어내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DB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DBA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A 모델러가 있죠. 모델러는 DB를 설계하는 사람. 이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이 테이블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서버가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서 정규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델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튜너가 있죠. 튜너는 SQL을 튜닝하는 사람. 같은 결과를 내는 SQL이라도 이게 어떻게 짜여졌는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계획을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SQL을 튜닝하는 사람들을 튜너라고 합니다. 일단 구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코리아 같은 데서 DBA 관련된 채용 공고를 살펴보신 분들은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DBA나 엔지니어를 뽑는다라고 해서 상세 요건을 보면 이관, 백업, 설치, 테이블 설계, 튜닝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공고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구분이 좀 되어 있긴 하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솔직히 백엔드 개발자가 퍼블리싱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엔지니어와 DBA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DBA와 튜너가 따로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두루두루 잘 해야 된다. 두루두루 잘 하면서 한 가지 정도는 딥 스킬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중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DBA 쪽으로 갈 거야 라고 딱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일과 정말 사회에 나와서 직접 부딪히면서 겪는 그 일은 차이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픈마인드로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고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가능성의 폭을 넓히고서 취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사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당시에 노래 듣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정말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레코드점에 달려가서 카세트 테잎이나 CD 같은 거를 모으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말 갖고 싶은 것만 하나씩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던 게 내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나는 꼭 집에 한쪽 벽면을 모두 CD로 도매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서 꿈을 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지금 CD 안 듣죠. 사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순간순간에 충실하자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021년이 됐는데요. 2020년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2020년에는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맺었고 그런 만큼 일도 많이 벌려놨는데 올해는 그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수습을 하면서 아웃풋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어떤 변화들이 또 생겨날지에 대한 약간의 기대와 설렘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일들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제안들에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은 회사의 정규직으로 매여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제가 그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는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셨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일 가득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